안녕하세요. 제이홉의 소확행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첫 번째로는 되게 누가 음.. 예상해도 정말 정확한 모두가 소확행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첫 번째로 써봤어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. 짜릿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생활용품을 잘 찾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소소하게 아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3번은 멋진 비트를 찍었을 때 제가 또 최근에 믹스텝을 냈다 보니까 멋진 비트들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 짜릿한 그런 행복이 있더라고요. 이건 뭐 소소하기보다는 음.. 대 좋아하죠. 자 네 번째로는 맛있는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짜릿합니다. 왜냐면 각 음식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음식 어.. 그런데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쇼핑할 때 이거는 뭐 인간의 필수조건 의식주 중에 하나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나를 제가 살 때 바로 쇼핑 옷 근데 또 싼 물건인데 이쁜 거를 골랐을 때 거기에서 아주 쇼핑하는 맛이 나죠. 자 여섯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짠 스케줄을 전부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때 소화해냈을 때 자 이거야말로 뭐 참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플랫맨이에요. 어.. 되게 계획을 짜고 계획들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잘 뭔가 하루동안 소화를 해냈을 때 그.. 오는 그 짜릿함 그 행복 잊을 수가 없죠. 자 일곱 번째 샤워하고 머리를 다 말렸을 때 야 이거야말로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샤워를 하고 나면 아 머리 말리기가 너무 귀찮아요. 그리고 이제 탈색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안 마릅니다. 네. 머리를 오래 말려야 돼요. 그 머리를 다 말리고 어.. 뭔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.. 엄청난 행복함. 그리고 여덟 번째 아침에 얼굴 안 부었을 때 이거는 뭐 촬영하는 날이 요즘 되게 많은데 아침에 이제 얼굴이 부어오면 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. 네.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안 부었을 때 그 행복함? 그리고 아홉 번째 밥 배부르게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하게 마실대 야 이거 정말 너무 좋죠. 제가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커피의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을 정말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소하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때가 소확행이 아닌가 싶습니다.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아요.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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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